피오라 한번 해야지 요즘 피오라가 사기죠? 피오라가 사기라는거는 피오라로 쓰레기 빌드를 했어요 재밌다는 느낌 한때 사기였지만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착취 피오라 해야겠다 어? 근데 지금 실제로 착취 피오라 많이 하는데? 엄청 많이 하네? 무려 9%가 하고 있어 오늘 이렇게 하고 피오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펄스검 피오라 못들었다 가보자 아무 생각 없이 무비조 아니야 라이즈 라이즈 정복자가 아니어서 오히려 괜찮을지도 근데 라이즈 카운터에요? 나 진짜 몰라서 그럼 피오라 알아요? 일단은 착취 피오라의 게임 이기는 방식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냥 착취 쌓고 큐 때리면 돼 끝! 난이 발동시켰고 착취 제가 E W를 쓰기 전에 E를 먼저 쓰면은 바로 응수 날려야겠다 W 모션 복은 못하고 저거 저거 뭐야? E 쓴거야? W 쓴거야? 나 라이즈 잘 모름 라이즈 알아요? 잘 몰라요 착취 흠 앙 아파잉 나 재생의 바람이라 되니까 안녕하세용 음 아쉬워라 그저 응수 원풀 챔피언 인정? 인정해야돼 미친녀석 정신나가 한거 아니? 미친녀석 정신나가 한거아니? 어? 로실... 로실 로실 로싱 로실 喜 Web을 쓸수밖에 없는 상 이었죠 저거는 résult Date 물론 착취 흑흑 아 interviews 다 되어있는데 해외 비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가 punt 이렇게 하고 달고 황 황 달고 이게 텔론? 노 이게 자크쥐 피오라 아 죄다 죄 너무 잘하는게 죄다 역시 피오라 쓰레기 빌드를 가도 사기야 쓰레기 빌드는 아님 승률이 높게 나오더만 피오라 원래 하던 유저들은 이 빌드 되기 싫어하더라고 이거만 피오라 아니야! 하면서 데 지랄났다 살려줘 에이디아웃으로 아니 쓰레기에도 급이 있어요 그건 폐기물 이건 재활용 방사능 쓰레기고 방사능 폐기물 보면 안되는거 이거는 약간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에 가까운 나 쓰레기에요 쓰임새는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썩어버린 더 빨게 해줘 정신나간 몸 핵골범 정신나가겠다 나가라 응수 너무 사기다 진짜 응수 너프좀요 진짜 써보니까 이거 그냥 답이 없는 스킬이네 너무 망했는데 일단 조금만 버텨주셈 나 너무 재밌는데 게임 나 이렇게 재밌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키티 타면 게임 망한다고 근데 라이즈도 안갔잖아 거기 임마 라이즈가 강바처럼 얘기하지마셈 내 탓 멈춰 쉽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여기 수기가 나왔죠 아 그렇지 시체는 안 옮겨졌네 여기서 잠들어라 인마 용수 빠졌다고 바로 그냥 정신을 놔버리네 살고싶다고 말해 그래도 이러시는건 없지만 그냥 말하라고 어쩌네 지성 지수 차단 나 스트레기에요 아 살고싶다고 말해 아쉽네 집갈래 집갈래 아 먹었네 다행이다 내가 여길 서줘 어 l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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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쒸 오빠야 니달린이 왜 저기서 갑자기 나옴 아 이거 있는데 내가 거기서 똥을 뿌려버렸네 야 그렇지 1 6 오케이 병 병 앙 오야 심파라서 서럽다 고마워요 심파 나나나나나나나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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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죽을 뻔했네 열파 참 고맙고 아 최선을 다했는데 아 한 번에 레드 먹어도 됨? 레드 먹으면 나 좀 강해질지도 사망 원추를 좀 탈거 같은데 됐다 그래도 그렇죠 야 근데 레드 먹어서 킬다 씀 어 그리고 얘도 망한 착당히 그냥 망했네 분위기 가져오면 될 듯 일단은 얜 거의 폐기물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라이즈라서 또 크긴 큼 아 이거 그냥 바로 흉 달려야겠다 어 그래 편장님 이거 넣으면은 삭감 오케이 모라야 파이크 나나 잭스같은 애들이랑 같이 다녀야지 야소 옆에 붙으면은 답이 없음 야소 그냥 경험치 혼자 먹게 하는게 나고 따라가야 돼 슬로우바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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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슬우바러스 으이 신만에 오케이 내가 잡을게 파이클 아 왜 사례내! 왜 사례내는 줄 알아? 내가 ㅈㄴ 잘해서 흐흐흐흐흐흐 야 정글 탑캐리 아아아아아아아아 유일하게 착취 피오라는 게임이 빨리 끝나길 바람 흐흫 길어지는 거 원하지 않은 아 근데 피오라는 라인전 보면 됐지 뭐 후반을 보냐 라인전 잘하면 어차피 후반 잘하게 돼있다 어? 피오라의 꽃은 스플릿이라고? 너! 착취 안 그렇구나! 이 자식 진토백이 피오라 유저네 그런 놈들은 착취 피오라를 이해 못해 착취 피오라는 라인전만 봐 알았어? 피오라는 라인전만 재밌으면 됐어 정복자 피오라는 한타가 꽃이지만 착취 피오라는 그냥 라인전에서 신파 뜯고 착취 뜯으면 끝임 하하 근데 좋다 피오라 끝 헬로 I'm tell 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부동 부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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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